들어와서 입장할 얘기인건가? 렌트님! 흠! 어? 흠? 뭐야? 렌트님! 렌트님! 안보이는거 조금만 열겠다 렌트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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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렌트님 말이 안들리나봐 진짜 패고싶네 그 기프티콘 보낼 때 이것도 안들리는척하는거다 렌트님! 저랑 말 안 섞으실거에요? 버거님! 버거님! 오늘만큼은 버거님을 부수겠습니다 오시보로시 어? 몰라! 말클 좀 얘기하는데? 사랑이 많아서 그런가? 어? 여기 색깔 파라올대요 빨고이지! 마세요 버거님한테 아니 렌트님! 다 들어오셨나요 혹시?